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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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다 죽으라, 좀 맞추게! 또 있다! 쪼예요, 쪼예요, 쪼예요! 쪼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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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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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입에 넣으면 안 되는데, 그거! 쟤 뭐야! 야, 발냄새 안 나? 5, 4, 3, 쪼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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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예요! 쪼예요, 쪼예요, 쪼예요! 2, 너무 어려워, 이게! 이게 정말 어려워! 아, 잠깐만요! 지금 2가 나갈 것 같거든요, 쟤가? 오징어? 버터 오징어? 뭐니? 뭔가 기름이 있는데? 사실 깔창에 기름을 바른 건 아닐 거야 오, 예의하다! 제발, 제발! 제발! 아, 근데 너무 어려워! 깔창, 저는! 아, 잠깐만, 잠깐만, 먹는 것 중에 어묵? 어묵 튀김? 아, 어묵! 어묵! 어묵? 오징어? 네, 전 진짜 모르겠어요! 정답은? 하나, 둘, 셋! 어묵 튀김! 어묵 튀김! 어묵 튀김! 아! 뭐야, 저게? 뭐야? 돼지 껍데기야! 돼지 껍데기야! 돼지 껍데기! 돼지 껍데기! 돼지 껍데기! 돼지 껍데기! 돼지 껍데기! 아! 제발, 제발, 제발! 제발, 제발! 아, 처음 먹어봐요! 와! 처음 먹어봐? 와! 야, 제니가 진짜 리액션이 살아있다! 껍데기를 먹는 것 같긴 했어! 먹는 것 같긴 했어! 오, 이거 떨려, 왠지! 오, 진짜 떨려! 아, 이거! 아, 이거! 와! 와, 이건 못 맞춘다! 이건 절대 못 맞춘다! 이거는! 와! 이건 못 맞춘다! 이거 절대 못 맞춘다! 근데? 내려온다, 내려온다, 내려온다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! 그렇지! 가만히 있으면 내려온다! 가만히 있어! 와, 왔어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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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흘렀죠? 느껴, 느껴! 아, 여기 머리에 있어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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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잘 춘다! 기준 춤 잘 춰! 아! 언니 어디 계세요? 언니 어디 계세요? 아! 이거, 이거 뭐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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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니 머리 편하냐! 어, 이거... 언니 어디 있는지 알아요? 15초 남았습니다!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수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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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세미가 작고 어머머 수세미가 작고 어머머 이거 어떻게 같으니? 아 수세미 언니 좀 커요 수세미 같아 그치 수세미 같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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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? 뭐야? 뭐 같아 수세미 같지? 누가 다 갔어? 누가 다 갔어? 좀 이렇게 동그랗게 큰 거 같아 야 안 보이는 데서 끄덕끄덕하면 어떻게 하냐? 안 보이는 데서 끄덕끄덕하면 어떻게 하냐? 아 맞다 성공해요 정답은? 수세미 예스! 진짜? 수세미 예스! 진짜? 예스! 예스! 저승이 잘한다 저승이 짱이에요 2라운드도 진유주 팀 승리 승리팀은 벌칙 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짬뽕쯤 뭐할까? 짬뽕먹기 짬뽕 짬뽕먹기 뭐한다고요? 히터 키고 차에서 짬뽕먹기 짬뽕 좋아하시잖아요 아 짬뽕 좋아하시잖아요 아 짬뽕 좋아하시잖아요